다 찍는 거예요? 항상 찍을 때마다 어려웠어요. 아 그정도 너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보면 살짝 이렇게 쥐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안 돼? 그렇죠. 그만. 네. 오오. 멋있어 친구야. 되게 편하게 했어. 하나, 둘, 셋. 오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여기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형들이 이렇게 잘 있는 것 같은데. 네. 맘나고 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핸드버거TV 그래도 팬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희가 이번 리그 때 팬분들이 정말 많아지셨는데 저희 많이 응원해준 덕분에 저희가 통합 우승으로 보답해드릴 수 있었는데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그만 변치 않고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승하고 휴가 복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휴가 기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저는 리그 때문에 올해 집에 처음 간 거였어요. 처음 간 거여가지고 가족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냈고요. 부모님이랑 같이 시간을 제일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올 시즌 3차 시청에 우승을 차지했잖아요. 우승했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조금 아쉬웠어요. 조금. 핸드볼 팬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조금 더 경기를 더 재밌는 경기들을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도 갑자기 취소되는 경우도 있었고 조금 더 아쉬웠던 것 같아요. 통화보승이잖아요. 통화보승을 한다는 게 쉬운 것만인가요? 그렇죠. 조금 어땠나요? 선수들 분위기는 이렇게? 작년에는 정규리그 2등 했을 때 도전자의 입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규리그를 1위하고 지키는 쪽이었는데 훨씬 더 부담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담감을 이겨내고 통화보승을 해서 선수들이 더 기뻐했던 것 같아요. 우승을 했는데 언제 조금 우승할 수 있을 것 같다 확신? 이런 게. 통합이요? 통합도 그렇고 정규리그도 그렇고. 정규리그는 솔직히 몇 경기를 앞두고 제가 여유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한 게임만 열심히 뛰면 우승이 바로 눈앞에 있다고 생각했고. 챔프 때는 1차선 때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스코어가 조금 나서 2차선 때 정신만 차리면 우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또 지고 우승하기는 또 싫더라고요. 그래서 선수들한테 그렇게는 우승하지 말자고도 얘기했었고. 다행히 우승을 해줬었던 것 같아요. 올 시즌 치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다면 경기나. 현지 언니 은퇴식 했을 때. 저희가 1차선 때 부산한테 홈에서 졌어요. 현지 언니 은퇴식 때 저희 홈에서 부산이랑 다시 2차전을 한 거예요. 근데 저희가 1차전 때 져가지고 저희가 쫓아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또 심리적으로 또 그런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경기 결과는 어떻게 되든 끝까지 뛰어보자고 오늘은 현지 언니 생각해서 끝까지 뛰어보자고 했는데. 그날 애들이 너무 잘 뛰더라고요. 너무 너무. 저희 감독 쌤이 이기든지 나 항상 한 마디는 잔소리 하시거든요. 근데 그날은 게임 끝나고 저희한테 아무 말도 할 말이 없으시대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애들이 정말 잘 뛰어가지고 그 경기가 진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팬들이 우승이 좀 많아졌다는 거 좀 실감만 하셨다고 하셨는데. 언제 좀 가장 실감이 되셨나요? 진짜 실감이 나는 거는 저희가 경기 끝나도 끝났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나가는 시간이 그래도 꽤 되는데. 그 시간까지 그 겨울에 추울 때도 밖에서 기다려주시고 저희 버스 갈 때까지 소문들을. 삼척에서. 전부 다 지역을 어디든 가든 맨 마지막까지 기다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빈손으로 오시는 것도 아니고 선수도 선물들. 선물. 아 편지도 진짜 많이 받았어요. 편지도 써주시고 선물도 해주시고 간식도 해주시고 정말. 오시즌. 행복했네요. 진짜. 그렇죠. 진짜 감사. 감사했어요. 지금까지 거의 삼척시청에서만. 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미라 선제계. 삼척이라는 도시. 삼척시청은 좀 어떤 팀인가요? 그냥 주위 사람들은 전부 다 제가 삼척 출신인 줄 아실 정도. 좀 더 살았는 줄 알았는데. 네. 진짜. 그냥 지금은. 정말 제 고향이라고 해도. 대구에서 고등학교랑 다 졸업하고.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스무살이 바로. 그러니까 조금만 있으면. 대구에서 살았던 만큼.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 박미라 선수가 말하는 삼척시청은. 어떤 팀인가요? 저희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무살부터 저까지 해서. 연령대가 다 다양하고. 또. 벤치에 있는 선수들이나. 코트에 뛰는 선수들이나. 실력 차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아서. 바로바로 교체를. 잘 할 수 있는 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한 팀에서만. 쭉 오래 뛰는 게 쉬운 것만은 아니죠. 이게 계속. 남을 수 있는 비결. 시설도 잘 갖춰줬고. 또 저희가. 수술 생활이나. 뭐 운동할 때. 정말 큰 불편함 없이. 다 시청해서 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면에서. 불만이 하나도 없고. 이 삼척시청은. 핸드벌 코리아 리그 출범 후에는. 포스트 시즌에.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죠. 그거 하나 잡으신 것 같고. 맨날. 매번 시즌 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원동력은 좀. 어디에서. 좀 나온다고. 생각이 드시는. 오. 그런 걸 솔직히.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시청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저희가. 언제부턴가 또. 에프웨이도. 좋은 선수들을 많이. 받으니까요. 잘 받지 않나. 좀. 핸드벌 선수로서. 좀. 이제 선수 인생도 좀. 어느 정도. 종착취가 좀. 보인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언제 정도의. 조금. 기간을 두고. 저는. 뭐. 그렇게 운동. 운동. 나이를 그렇게 길게 잡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몇 시즌 뛸 때마다.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몇 시즌 뛰었는데. 5시즌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그러면. 만약에 나는. 조금. 몸에 자신감이 있다면. 네. 체력에도 자신감이 있다면. 몇 살까지. 그래도 한번. 도전. 저는 솔직히. 몸은. 몸은 괜찮은 것 같아요. 몸은 괜찮은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너무 많이 뛰고. 이렇게 꿀캡이라는 게. 심리적인 압박감이 정말. 힘든 자리니까. 그런. 정신 피로. 네. 그런 압박감이나. 그리고 또. 그런. 운동을 지금까지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책임감. 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책임감. 이.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또. 그런. 자리를 채워줄. 좋은. 선수가 왔고. 하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우리. 당미라 선수에게 있어서. 조금. 핸드볼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제가 핸드볼 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얻었어요. 우상도 받고. 명예 이런 것도 많이 받았고. 또. 어제 뭐. 지금도 촬영하는데. 이렇게 촬영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제 이름도 알릴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좋은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핸드볼을 하면서. 저한테는 핸드볼이. 정말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삼척시청 팀원들하고. 팬들에게. 한마디. 여기 보면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그 때. 열심히 한 덕분에. 통화보승으로. 마무리 지었는데. 어. 휴가 또. 나갔다 오고. 푹 쉬었으니까. 몸 관리 잘해가지고. 돌아온. 전국체전에서도. 좋은 성적 냈으면 좋겠어.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한마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만났어요. bait. ,